먹기 좀 쉬워요, 지금 이 멸조림이. 그리고 이 양념이 고등어 조림, 조기조림, 갈치조림, 베이스는 거의 비슷해요. 모든 조림에 기본 양념이 되는. 기본 양념이에요, 기본 베이스예요. 고추장, 고춧가루, 된장, 마늘, 생강즙 들어갔습니다. 설탕 들어갑니다. 맛있는 양념도 들어갔네요. 여기에 더 맛있게 먹으려면 사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더 좋아요. 아, 그래요? 축성이 돼 버리잖아요. 고춧가루에 풋내가 죽어요. 대파 들어갔어요. 대파, 양파. 대파, 양파, 통고추, 청양고추. 지금 벌써 냄새가,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, 지금. 반짝기분한 냄새가. 쭈아, 이거. 그래요? 뭔가 신기한 거에요.